반장님! 제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. 아 목소리가 좋은구나. 저기 일단은 싸우지는 마시고 서로 이제 조금씩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봅시다. 영희 엄마, 뭐라고 좀 말 좀 해봐. 저놈이 조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 안 해. 아니 그러면 말을 이렇게 꼭꼭 크게 해야지. 아니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. 아니 잠시만요. 반말을 하지 마시고요. 여기는 다 같이 우리 모여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. 여기 막 우리가 언제부터 저런 말을. 우리가 언제부터 저런 말을. 근데 더욱인 거 뭔지 알아? 나보다 3살이나 없네. 3살이다. 3살이다. 아니 지금 나이랑 상관없이. 우리 다 남남이니까 당연히 서로 뜻만 쓰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맞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? 아 당연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차 공간 때문에 협의를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. 그러면은 서로 존중하면서 존중을 또 아는 사람이 집에 지금 차례 3개씩이나 끌고 다니면서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? 그 언니가 지금 존중하자고 얘기하는 거지? 근데 내가 봤어요. 맞죠? 벤츠. 벤츠. 그리고. 동그라미 4개 그거. 그 동그라미 아우. 아우치. 그거. 3개. 내가 다 봤어요. 우리 한집에서 3대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아니 언제 저희 차를 그렇게 또 유심히 보셨대요.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. 우리 집 한 대밖에 없는데 될 데가 없어. 잠깐만요. 너무 시끄럽다. 맨날 밀고 자고 맨날 밀고. 아니 저희가 일단은 저희 아파트 물이 한 대 일 대는 공짜고 두 대 세 대 일 대 늘어날 때마다 하나 당 100만 원씩 내기로 했잖아요. 저희는 지금 추가로 200만 원을 내고 있어요. 주차비를. 세 대인데 왜 300이 아니면 200이에요? 아니 한 대는 공부라고요. 처음 한 대는 안 쓰고 한 대는 안 쓰고 한 대 세 시간인데 공부를 좀 하셔야죠. 내가 고등학교까지 못 나와서 그래. 어머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? 우리 영희엄마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? 아니. 지금 여기 서초 초등학교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영희엄마? 나 고등학교까지 나왔다는 거야. 왜 자꾸 그러는 거야. 어쩔 수 엄마. 아유 정말. 지금 초등학교 출신데 초등학교 지금 이렇게 외목은 별로 장미엄마 장미엄마 영희엄마가 고등학교까지 나왔다는데 나는 나 정말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만 들었거든.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모르겠어 실수했는 거지. 실제로는 아무래도 몰라. 무슨 상관이야. 단장님이 차를 세대에서 끌고 있다는 게 문제지. 아니 저는 세대를 끌고 있어도 제가 200만 원씩 내잖아요. 단장님이 차를 잘 보나봐요. 지금 이제 서로 개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. 네? 1도 모르겠는데 1도 모르겠는데 뭐 하시는 게 있어요? 지금? 나만 안 있는 거 같은데? 무슨 씨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다시 계속 갈게요. 좀 더 많이 모여주세요. 다른 사람도 하고 있었어요? 아 그래요? 하고 있어요? 영희엄마는 그렇게 말할 때 고개를 쳐들어. 아이고. 그게 말버릇이야? 아니구나. 이렇게 해야 턱살이 좀 덜 보여서 습관돼서 그래 그거. 정말 아휴. 영희엄마님 근데 너무 자세가 진짜 지금. 주머니에 손을 좀 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. 어 반장님 알았다. 반장님. 되게 예의범절. 우아하게. 엘레간트하게. 뭐 그런 거 아니구나. 아니요. 잠깐만. 우리 저기 세입자시죠? 집주인 아니시죠? 어? 아니 우리 세입자님은. 아 뭐야. 팔짱을 끼시더라고. 어. 왜 이렇게 팔짱을 끼세요? 제가 스킨십을 매우 좋아해요. 아니 버릇이 팔짱 아니에요? 아 배. 배리 비슷해요. 배리 비슷해요? 아니 지금. 우리 세입자랑 적극이 뭐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. 어머. 장미엄마. 내 편들어주는 거예요? 존다. 존다 세입자지. 아 작아야 이 사람들아. 어머 작아였어. 그럼. 여기 엄마 작아였어. 아유 정말. 작아인데 왜 작아였어 한대도 없어가지고. 이거 아닌 거 같은데. 렌트에서. 렌트에서. 오케이. 지금부터. 딴 분 개스하실 수 있는 분. 딴 분이야? 딴 사람. 아. 이분은 맞히는 거고. 오케이. 헬렌하는 건 맞히고. 다른 분은요. 더 많이. 진짜. 더 많이. 더 많이. 보여주세요 이제. 지금부터. 시작. 하하. 하하. 걸려라 이거야. 정말. 아니. 걸려라 이거야. 제가 생각해도. 세대나 모르는 건 조금. 아니 제가 돈을 내고 있잖아요. 아니 그 집 앞에 돈도 잘 버는 양반이. 그 공용주차장에다 댑시다. 우리 댈 데가 없다니까. 아니 그리고 잠깐만. 아까 차가 없다면서요. 아. 렌트 하어도 상탱해 렌트. 아 렌트. 소카 누나 소카. 아니 소카. 아니. 아파트가 동일 시간에. 아니 소카를 냈지 않냐. 지금 돈만 타고 돈 자랑 하는 거 같은데. 왜. 엔스틴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. 아니에요. 지금 서로 지금. 맞춘 생각이 없어. 아니. 알았어. 좋아요. 오케이 오케이. 목소리 크게 하네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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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짱해야. 그냥 원래 목소리가 할 거야. 원래 목소리가 할 거야. 아. 넌 안 타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팔짱 피신아? 아 잠깐만 근데 나. 동작 언니 알 거 같아? 뭐예요? 아까 동작이 있었는데? 뭐였지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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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짱 피신아. 우리 인터뷰에서 오픈해 볼까요? 뭐예요?